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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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이순신 장군이야 오 멋있다 민족의 대양이라고 써있네 나 진짜 그분 존경해 왜 그렇게 존경하는데? 임진왜란이라고 16세기에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 있어서 그때 나라는 구했던 분이야 이순신 장군은 12족의 배를 가지고 300족이 넘는 조군을 무리쳤어 그게 가능해? 그래서 명령해존은 세계적인 해존으로 굽히고 있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이 꿈도 아주 훌륭했었다고 해 게다가 엄청 잘생기셨어 뭐? 이순신 장군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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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배 안이 좋습니다 그러게 거북선 진짜 대단하다 예전에 배 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대단하다 한쪽에서는 노를 졌고 한쪽에서는 포턴을 쑤았던 거네 전쟁 중에 배 안에 있으면 많이 무서웠을 것 같다 밖에서 커북선 못 봤어? 이 안은 안정했을 거야 어떤 배도 커북선을 공격하지 못했을걸? 음 몇백 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다니 놀라워 그런데 다들 배가 안고파? 나 이제 슬슬 배가 고픈데? 나도 나도 그래 우리 이제 가자 갈까? 그래 가자 가자 계단 조심해 응 그래 아주 조심해겠어 이거 조심해 여기가 여수에 떠오르는 맛집이래 어 한식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멕시코 음식점 있구나 자 뭐 시킬까? 메뉴 보자겠다 그래 이걸로 갑시다 화이타랑 맛있어 저기요 이것도 하나 하자 그래? 우리 피프 화이타 하나랑 배지 화이타 두개 주시고 칠리 치이 슈프라이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식기 빨리 왔으면 죽겠다 나 멕시코 음식 좋아하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갔던 식당이 생겨났네 아 그래? 응 그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번에 여수에 와서 너무 잘했던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나도 여수에 진짜 가보고 싶었어 근데 응 우리 그때 쫑했잖아 여수 간다고 응 맞아 맞아 가버렸어 맞아 그거 진짜 잘 너무 잘했어 응 응 이번엔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응 네 친구들이 여수에서 이순신 장군도 만나고 거북선도 보고 왔네요 이순신 광장은 저도 예전에 다녀왔던 곳인데요 지금까지 계속되지 않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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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상으로 다시 만나볼까요? 임진왜란이라고 16세기에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 있어서 그때 나라는 구했던 분이야 한쪽에서는 너를 줬고 한쪽에서는 포턴을 줬던 거네 여기 오니까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갔던 식당이 생각났네 여러분 한국 돈을 본 적 있어요? 한국 돈 100원, 1000원, 만원 5만원에는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한국 돈을 처음 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돈 100원짜리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100원짜리에는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순신 장군이에요 16세기에 나라를 구했던 장군이에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하고 같이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가보기로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 앞에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요 친구들하고 자주 갔는데 그 식당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서 친구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자주 갔던 그 식당 지금도 거기에 있을까? 그런데 작년에 학교에 갔다 온 친구가 식당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아니, 작년에 가봤는데 없어졌더라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인기가 많은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갑자기 가수를 그만두고 배우가 됐어요 요즘엔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가수보다 배우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수였던 걸 아는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어때요? 이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친구들과 과거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